월기만 해 죽여버릴라니까 지금 나가면 돼 지금 엘드 바로 갈겨주고 적극적인거 좋아요 그래? 끌려도 이길 듯? 멀리 더 끌리면? 네 네 한번 빨아볼려고 살짝 연기하는데 에이 이놈아 이 이 놈아 이놈들 이 놈들 어 취 취 취 아냐 아냐 흘린 다음 싸움이에요 흘린 다음 싸움 이겨?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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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 쿨을 싸워 이거 왜 들어와 그니까 쟤네 싸워버려야지 이래서 다이안 안된다니까? 어? 아니 이거는 조합이 쟤네가 못 이겨요 나도 몰랐는데 몰랐어? 왜 이거 모르니까 이게 서브터들이 자꾸 도망치는구나 아니 애쉬가 좋구나 저게 왜 이기는지 내가 말을 해줄게 아니라 강의 방송 아닌데 시에 놀러 온 건데 부캐 일단 쓰레쉬가 빙결이 아니라 여진이잖아 그래서 들어올 때 밀어버리면은 일단 쓰레쉬는 원컴에 절대 안 죽어 카이사 사거리 짧아가지고 풀컴 넣어도 오스택 다 터져도 너가 그럼 무조건 산단 말이야 그럼 난 노트리를 들어오자마자 그냥 노트리를 무시하고 카이사 때리면 카이사 빼야돼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그럼 카이사 빠지면 어떻게돼 노트리를 도망가 도망가서 계속 맞는거에요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기는거에요 오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이런리가 캑캑샤지 자 정글 찾아주겠습니다 다이애나 일단 기분 나쁘게 발사 살짝 기분 나쁘죠 야야 이거 쓰면 안돼 쓰레쉬 노플 괜찮습니다 이거나 먹으세요 이게 액션 완료로 해야되 상대방 압살할려고 하면 안돼 숟가락 살인마처럼 천천히 녹여야돼 W 한번 쏴주고 화이팅 한번 해주고 화이팅도 이제 지수 따라가는게 아니라 빠졌다가 넣었다가 아니 들어왔다가 아니 나 아랫동성 돌고 아마 바텀 올려고 할거야 나 30초 있다가 메 쏠 수 있거든 플로 푸쉬한다면 메 갈겨버릴게 어때 내 개 너무 좋은데요 어? 아이고 친구가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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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이겐 양 이겐 양 이겐 양 어? 네? 이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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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위로 갱하면 뭐 네? 누가 이렇게 갱을 해 누가 또 돌아올라고? 에이 될거래라 어? 돌아오게? 다이앤아 어디갔어 위로 올라갔네 맞아, 존나 알받겠다 방금 내가 카이사라는 생각을 해봤거든? 너무 알받는데 갱도 안 통해 1002렙 찍었는데 저 천천히 하네 천천히 어 잘하면? 나이스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프 잘한다 잘해 뭐 훈련해 보았죠 이거 매일 쿨타입이 생각보다 기네 다이아나 막 계속 찾아주고 싶은데 발가 벗기고 싶거든 아니 발가 벗긴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다이아나 어디 있을 것 같아? 레드? 레드 날렸는데 없으면 그건 뭐 까비 까비 좀 어 탑이다 아까부터 왜 이래? 이렇게 할게 이렇게 물면 안 되는 유예 다이베고 하냐? 어? 롤 처음 하냐? 어? 진짜 카이사 இலfor는 다이베한다 분명 경고했어 다이베한다고 아잇잠탑 아잇잠탑 위에 뭐 다이애나 오게? 다이애나 어딨는데? 다이애나 어딨는데? 다이애나 오게디? 다이애나 왔다 빠져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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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줬는데 맞아줄게 아 근데 나 왜 철각국 아니야? 아 몰랐길라 그랬는데 아 망했다 철각국 나쁘지 않았네 아 근데 나 헷했으니까 뭔가 바보된 기분이야 아까부터 계속 뭔가 기분이 이상해 뭔가 진짜 광대된 기분이라고 해야되나 뭔가 심적으로 좀 불편해 나 메 10초 나왔거든? 다이애나 바텀 밀듯? 높은 확률로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한번 구경해보고 구경해보고 이게 매를 어디서 날려야 좋냐면 이 앞까지 쭉 가가지고 여기 앞까지 가서 엿다 달리면 다 보여 일단 여기 자쿨 살짝 보였지? 레드 보였지? 칼레브릭 보였지? 그대로 다 보여 어? 욕먹었네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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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꺼비 블루까지 다 정글이 6개 다 보여요 자 이거 먹고 집값을 확률이 되게 높아 얘네 그냥 허세 부리는거야 아 허세 부리는거야 이거 욕먹고 아래 캠프 아래쪽 할 이유가 없어 허세야 이거 허세 부리지마 이씨 호호 내 앞에서 가오잡지마 고급 바텀 월 없는데 앰웡 안되alin 노트리 맞으네 W 나이스가히인데 우유 혼자 때려라 나이스 아 나 진짜 어떻게 정글을 이렇게 잘 읽는데 나 본기 할까 그냥 오늘? 아 정글 미친놈 다 읽잖아 이거 웹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대단하지 않냐? 어떻게 생각해 긴 손에 인정 인정 아 더 인정해줘 미친놈 아 야 미친놈아 형한테 미친놈이 뭐야 민족해야 좀 세게 인식도 있지 않나 고마워 칭찬의 의미로 한 거니까 아 나 철각통 탈락을 했는데 모르고 독갱이 올렸네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올렸어 템을 돌풍가 열받으니까 아 나 템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템 개망했는데 나 인생 인생 터졌습니다 이제 뉴빌드라고 하고 가시죠 이속 메타로 갑니다 그 유튜브에 올릴 때 의도한 것처럼 해주세요 의도한 것처럼 돌풍 플러스 몰락 해가지고 이속 막 이렇게 엄청나 하이퍼 이속애쉬 하이퍼애쉬 골몰 하이퍼애쉬 Sharps 너무 뛰어 Barry 크ệt 근데 완전 대박 아 얘 돈을 너무 안 줘도 하기 싫어 이제 얘네랑 겁나 와줬어 얘네 진짜로 얘네랑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너 와줬어 방금 봤음? 140명인가 지금 대포에다가 미니언 2마리 추가하면 쟤랑 똑같아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노트락스 크기가 대포 한 10개 합친 것만큼 큰데 돈이 저게 말이 돼? 아니 미드탑 좀 그만 주고 탑 갈래 그냥 우리? 그렇네 탑 달리자 그냥 탑 달리자 미드탑 말고 탑 달리자 탑 안 빼면 잡는데 저거? 안 빼면 잡는데? 내가 기간 끊어볼게 궁으로 쭉 가볼래? 쭉 가보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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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뺄쯤에 매날리면 돼 뺄쯤에 지금쯤 딱 매날리면 돼 이거 봐 여기 있잖아 잡았네 마나도 없는 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이거 뭐냐? 어떻게 너 하하하하 라인좀 먹고 죽이게 좀만 기다려줘 라인좀 먹고 야 가지와봐 하하하 라인좀 먹고 죽이게 타지마봐 하지말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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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드가자 미드 탑 밀면 안되겠다 아아 아 아 저거 안 죽었으면 내려온게 의미가 있는건데 이거 미드 먼저 밀어야 돼 타우를 게임 이기려면 아 용한번 용한번 뒤늦게 한번 걸어봐도 괜찮을지도 나서도 텔 있음? 나서도 텔 있음? 나서도 텔 있음 하면 안되고 어 미드하자 미드하자 깁숙이 해보자 어 깁숙이 해볼까 어 어 상자 하자 하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빠지면 안되 너는 빠져 너도 빠져 이게 바텀의 설계다 우리가 설계한 거지 이거는 여기 시야 잡으러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1차 밀렸고 우리는 3밀 거 알기 때문에 아 나 붕괴해야 되나 붕괴해서 이렇게 내가 핑 찍으면 맞으면 소프터가 없어 다 날 외면 안 돼 ㅋㅋ ㅋㅋ 우리 바드님 여기 들어갈까요? 그러면은 아니요 저 여기 종 먹어야 되는데요 블리츠님 여기 들어갈까요? 제가 알아서 함 미드에서 애들이 현상 좀 먹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멘톤되게 해주세요 무서워 쌀 거 같아 어 뭐야 니코? 아니 야 아니 뭐야 니코가 어디서 온 거야 이거 해도 될지? 근데 나도 테라 없어서 나도 테라 없어 해도 돼 이거면 원딜이 바탕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니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딱 만들었네요 니가 만들었지 랜턴 탔는데 니코 아프잖아 딱 랜턴 타자마자 어 아 죽는다 죽는다 살아야 돼 랜턴 하자마자 바로 니코 짜릿짜릿해 너 짜릿짜릿해 이렇게 한 적 있어? 네? 저요? 이거 얘 제 목소리 아니야 이거? 안고 뭐야 얘 형 개인판 목소리 아닐까? 어? 아니 어떤 어떤 남자가 이상한 목소리를 짜릿짜릿해 했는데 니 목소리랑 비슷함 이번 판은 내가 오드했으니까 다음 판은 니가 오드하고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할까? 어우 좋은데요?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런 생각은 안하는데? 저는 그냥 약간 형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어? 아 그래 이 형은 선으로 치자 먼저 치고 위렐리아 바툰 막으러 가 아 뭔가 나 펭크 댕기 그냥 빨리 안가! 자 미드 랜턴 대기해 내가 타게 아! 아 바툰 빨리 랜턴 대기 해줘 나 밀고 내려가게 바툰에서 한 턴 날때 남아? 한 턴 날때? 이거? 어? 거의 죽어하고 있었네 이거 한 턴 낳는다 야 블럭만 안 돼! 죽어 얘네 못 내려가기만 해도 이득인데? 못 내려가게? 이렇게 방해만 해도 이득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득 봤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듯? 좀 밀자 우리 살러서 탄 밀고 있거든? 이대로 좀 밀면 돼 존나 재밌어 오도하는 거다 셰이크 같아 이대로 좀 밀자고 전력 박칩만 하고 살짝 보자 쟤네 들어올 때 내가 받아칠게 궁으로 섬 불리 하지마 오케이 나이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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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나 맞췄다 나이스 맞았냐? 그대로 들어가도 돼 그대로 들어가도 돼 아니 뭐야 이게 왜 타워가 이렇게 아파? 야 니코가 저거 막고 있어 라인 아 이 쉿 젠장 어 야 부시자 부시자 야 노틸러스 오는데 나 렌턴 대기 해주세요 렌턴 몇초냐 혹시? 나 버리지마 제발 마라가 없어 마라가 없어? 마라 없어? 도망가자 그럼 니코가 찾아줄게 끝까지 따라가 여깄다 여깄다 저거 피 많은척 하네 아까 딸피를 다 봤는데 지졌어 어 르신 심리존에 대가인데 이거 렌턴 한 번만 해줄 수 있냐? 난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야 플래시 나이스 오 판단 좋은데 나이스 미안해 앞으로 이런거 안할게 어 바론 먼저 친다고? 어 게임 갈라 그러는데? 어 나 웨드 없는데 벌면 안될 때? 벌면 안될 때? 벌면 안될 때? 바론부터 해야될 때 이거? 벌면 우리 진단 바론하고 위로 빠지면서 위로 빠지면서 위로 빠지면서 위로 빠지면서 위로 빠지면서 들어가면 안돼 왜 들어가 이거를 빠져야지 빠져 빠져 왜 글로가 이렐리아 직갔다가 새로 하자 아 나 지금 나 지금 페이크야 지금 미드로 모여 미드로 모여 자 테리는 이렐리아만 바텀에 가고 나머지 모여 미드로 다 모여야돼 지금 해야돼 사일러스 탑 노노 미드로 와 미드로 와 내가 매 밝혀줄게 아래쪽에 해도 돼 아무도 없을거야 높은 확률로 아무도 없어 애들 빼고 가고 있는데 동시에 도착한다 이거 내가 막아줄게 궁으로 들어가 쭉 들어가 무조건 맞았어 오케이 그대로 가면 돼 초시계 있냐 초시계 눌러 다 뺐어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야 이게 ASD인가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오케이 그대로 바텀 밀자 그대로 바텀 밀면 돼 오도르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오도르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오도르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봉k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